숨은 유령 찾기 게임 숨은 유령 찾기 게임 출발해볼까요? 이게 새로 생긴 맵인가봐요? 어우 여기가 새로 생긴 맵 저는 심령술사입니다 이 집에 있던 여러가지 심령 형상을 추적해야만 합니다 어 실례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심령 현상을 올렸을 때만 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판이라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뭐 토마토 케찹이라든지 바나나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올라져 있는 휴지가 뽑혀져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이 안에 제대로 된 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그림도 좀 뭔가 그림 같은 것이 언제든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증거를 찾아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불 켜는 게 없어서 너무 무서운데? 누가 오줌통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오줌통을 모으시는 분인가 봐 여기 사장님이 이 분인가? 알런 머스크 닮았는데 테크노킹 치과인가 봐요 이곳에 유령이 들었나 봐요 어 뭐야 어 어 워닝 이제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지 지금 뭐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러면 죽는 거예요 뭔가 많은 심려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찾지 못했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다시 리트라이 자 화장실 줘 확인하십시오 자 화장실에 바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닥터 알렉산더의 치료실 잘 봐주십시오 지금 일단 살짝만 볼게요 왜냐면 딴 데도 지금 미리 봐야 되거든 자 복도 그림조 여기 이 분의 얼굴과 이거 똑같죠? 똑같죠? 이 분 이 분 똑같아요 자 cctv 방 어 여기 이거 원래 나무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cctv가 안 나오고 이거 이상한 게 나와 어 여자분 얼굴이 나오는데 나이스 저거 맞았고요 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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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봐야 된다고? 깜깜해서 볼 게 없는데 뭐야 어 이거 흔들리자 흔들리자 어이C 깜짝이야 어 너무 깜깜하잖아 아 뭐야 어 여기 시체가 아 시체가 있어 시체가 아 아 여기 여기 모바일 화면에 시체가 있었어 어 찍었어 찍었어 뭐야 이거 어 이 여자 사진 뭔가 이상해 어 너무 이게 너무 이상한 끔찍하잖아 은근히 내려와 있냐 이거 어 아니네 아니 원래 저런다고 손 소독제도 있어 요즘 시즌에 맞춰서 어 어 무슨 소리 뭐였죠 어 뭐죠 아이씨 이거 무서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무섭네 이거 이곳에는 지금 유령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 그 유령 현상을 우리가 잡아 내야만 합니다 우리 유령 터맘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해 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번 편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이 게임은 다 깼거든요 근데 이번 편이 가장 어렵네요 우리 쓰레기부 나눠서 할까요 여기 쓰레기부 자 쓰레기통의 개수와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쓰레기부 쓰레기부 리셉션부 자 리셉션부 좀 빠르게 볼 건데요 리셉션의 그림들과 이런 거 잘 봐야겠죠 어 이거다 이거 아까 전에 이런 그림 아니었어 그죠 불타는 저택 그림이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딱 걸렸죠 나한테 지금 뭔가 엄청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치 못 칠 뿐이야 어 어 아 큰일났네요 지금 이거 조심하라고 경고 왔어요 지금 하나도 못 찾았 어떻게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 여기가 빨개졌다 어 빨개졌다 빨개졌다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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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러졌어 오 이거 뭐야 흔들 의자 흔들 의자 흔들 의자 로비 의자 색? 어떻게 의자 배열 뭐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아 사자 액자 쪽 의자 배열이 이상해졌다 아 휴파휴파였다고 야 저 치사하게 저런 걸 바꿔 놓네 어 어 나이스 훌륭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밥값 하시는군요 좋아요 잠깐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색깔 색깔이 바뀌었나? 어 로비에 있던 티슈광무늬 아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바타예요. 카운터에 티슈, 데스크 티슈? 이게 바뀌었다고요? 화장실 선반 아래쪽 문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열었어, 아까 전에 이거는. 이거는 내가 열었어요, 이거는. 어, 병이똥 뚜껑 커버가 검은색이 맞냐고? 어, 어어, 하얀색이었나? 이건 분명히 하얀색이었어. 아까 나의 기억이 확실합니다. 어, 저런 다 죽어가는 침묵. 어, 나이스. 이거 뭐, 그래도 똑같이 갈색인데?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거야? 아, 화색이 벌써 갈색으로 바뀐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잔액자에서 잔이 커진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커졌다. 커졌어, 커졌어, 커졌어. 원래 저렇게 크지 않았어. 어, 그렇지, 그렇지. 저렁도 돼야지. 어, 안돼! 그래도 우리 잘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우린 깰 수 있습니다. 옛날에 Cctv였을 때가 좋았어. 돌아다니며 찾개만 들어가지고 귀찮게. 아, 컵 무늬가 바뀌었다고? 아니래요. 허문이 파는 지금 당장 시청해 주십쇼 틀리면 숙주당합니다 워낙 많은 정당들이 있거든요 워낙 많은 파가 있어서 이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죠 근데 혼신의 힘을 다.. 오 이거 좀 무서운데 오 와..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거 좀 무섭다 그렇죠 고양이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sole on menth 와 이런 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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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디 이런 것도 찾아야 되네 어. 도자기 파란색이 노랑 파랑이랑 노라 바뀌었다고요? 어. 그렇. 진짜야. Real 이건 Real 이건 Real이야 어. 나이스 여기는 주방이 의외로 아무것도 안 바뀐다 신기하게 주방이 바뀌어도 엄청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ל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번 판 좋은데요? 이번 판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씩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CCTV랑 액자 봐주세요 CCTV 어어어어 CCTV CCTV 아 이번엔 완전 필링 좋은데요? 그렇지 아 이거 한번 이거 국밥 한번 나와라 이거 국밥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이 상황에서 아 뭔가 쉬운 거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쉬운 거 하나 나와줘야 깨는데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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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스 Valor 바꼈다! 이번에 아직 경고도 안왔어요 아니 경고도 안왔죠 어 드릴 어 어 드릴이 뭔가 뒤집어져있는 거 같아 아까 전에 이게 이쪽 앞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아니 원래.. depart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양 오..오..오isser 예 너무 무섭잖아 예 인형히 히트맨 똥싸는 자세로 핫 conhe이 죽으면 딱 저런 유령이 되겠네 어, 꺼져 꺼져, 유리야 어허 이거 꺼꾸로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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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이씨 어우야 저거 아이씨 할머니 할머니 어우 너무 무섭잖아요 할머니 어, 나이스お, 오케이 하나 나왔고 변기에 머리 왜 안 나오지 빨리 나와라, 야, 아니 흔들리자 왜 안 나오니 아니 갑자기 국밥같은 것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 나왔다x2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형님 기다렸습니다 그래, 기초 문제가 나와줘야 돼 이거 족보 다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족보가 족보대로 안 나오네. 이거 시험 문제가 어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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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족보 야, 이 족보 야, 이거 또 우리 명 쪽집게 강사한테 들었던 우리 완벽하죠? 아, 제발 흔들리자 한 번만 아, 여기 흔들리자 빼고는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런데 뭐 시체 같은 건 안 나와? 쓰레기통에 좀 누워있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안에서 뭐 기고 나오라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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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 움직이는 놈이 나왔어 움직이는 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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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이렇게 들어다녀? 저거 왜이렇게 들어다녀? 어 됐다 됐다 갔다 갔다 어이씨 위험했다 이거 정말 커진 것 같다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커진 것 같다니까 아니죠 역시 정청에 처하노라! 언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불안하게 한 죄 지금 이 한 번의 실수가 땡기 오버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애매한 걸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 시체 시체 시체가 여기 왜혀 있어? 나이스 아 안돼!!! 아 다 왔는데 진짜 19개 이제 우리 모든 유형을 거의 다 알았어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한 10개 정도 더 하면 한 30개 정도 찾으면은 성공일 거야 아마 뭐 소리 들리는데 소리 들리지 않나요?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창문 부딪히지 마 임마 저렇게 생겼어 저거 저거 마사 심슨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리셉션 의자 띵띵봅파 잡았어 루비의자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훌륭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이거 흐릿하다 왜 이렇게 흐릿해 어, 이거 봐 으으으으으으으읏 이렇게 보는 것처럼 흐릿해 좋아요 잘 봤습니다 야 저걸 봤네 어, 이게 우리가 옆으로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면ünü 넘는거네 대박인데 좋아요 cctv 바뀌었어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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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님 우리 이번에 좀 느낌 온다 야야야야야야 오 야 이 사람 진짜 뭐야 이거 오 겁나 변태야 야 아저씨 아저씨 집에 가세요 아니 양말이나 교도만 신은게 더 열 받아 더 짜증나 들어어요 빨리 어 야 빨리 돌아와 바깥에 뭔가 바뀐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렇지 x3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오케이 어, 큰일 났다 이거 경고 오겠는데? 아, 지금 빨리 뭔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뭔가 있어야 되는데 싱크대 정리됐어요? 싱크대 정리 됐어요, 싱크대 정리 됐어요, 싱크대 정리 됐어요 빨리 경고 오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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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오, 말랐어요! 와, 대박! 뭐가 없어진 거야? 와, 대박!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 아, 장실아 너도 뭔가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장실이가 아무것도 안 주네? 이번엔 깰 수 있어 기출 문제 좀 기출 문제 좀 주세요 나왔다, 기출 문제 그렇지 좋아, 오케이 이거 좋고 진짜 큰일 났는데? 어, 커졌다, 커졌다 이거 커졌고 자, 어, 누가 내 욕하니? 간지럽다, 기 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히트맨, 히트맨 히트맨, 히트맨, 히트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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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보네 달 그림 있는 방 의자 색깔이 달라요? 어, 그러네 의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이거 원래 하얀색인데 와, 대박! 이걸 안다고? 와, 쩔어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지 기출 문제 나와줘, 어, 나이스 좋아요 야, 이대로 나왔던 문제만 딱 나와주면 우리 깬다 아, 제발 화장실, 힘내 화장실 안 좀 힘내 화장실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모가지 나오는 것도 안 나와 아, 빨리 이게 하나 할 때마다 몇 분씩 주어지는 거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출이 나왔어 이건 제발 맞춰야 돼 왼쪽 CCTV 얼굴?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어, 여자 얼굴, 여자 얼굴 오케이, 오케이 여자 얼굴 찾았어, 찾았어 와, 저걸 봤다고? 야, 저게 보였어?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죠? 어, 야야야야 어, 어 뭐야 이 자식 아, 할아버지 빨개, 아니 여기 애들은 왜 다 빨개 먹고 댕기냐 이렇게 빨개 먹고 차를 마시시네, 지금 쉬운 거 하나 어, 나이스, 쉬운 거 하나 오케이, 기출 어린인지 아저씨인지 모를 얼굴 고양이 소리 들린다고요? 고양이 아, 대박 아, 대박 고양이를 들으셨어 와아, 대박 어? 어? 어이씨, 아, 깜짝이야 아, 아니 저기 아, 저기 아니 좀 속옷이라도 좀 입고 오세요, 제발 아니 왜 빨개 먹고 댕겨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아, 이거 기출 문제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주방에 오랜만에 한번 갈까요? 가자, 나이스 야, 우리 왔다 왔어 우리 이제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로비 화장실 어, 큰일 났다, 지금 날이 났다 어, 이번에는 좀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우리 큰일 났는데요? 없는데? 진짜 없는데, 이번에? 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래 그림 한 번만 찍어달라고요? 고래 지느러비가 범정 벌어지는 것 같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어, 소리 들린다 소리 들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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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다 나이스 시체 나이스 시체, 나이스 시체 오케이 한 두 개씩, 세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복도 그림? 고양이로 바뀌었어, 오케이 아, 좋아요 이번에 진짜 깰 수 있겠다 나이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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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프리덤 역시 또 우리가 해냈습니다 엔딩을 봤죠? 끝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María 너는 кто의 옆에 엔딩을 meinen five 너에게 이끌었고 너한테 아니었 الا